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워낙 주가가 많이 빠져서 그런 측면이 있고 시장에서 우려하는 건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입니다. 그래서 수요 대비 공급이 2022년과 2021년에 엄청나게 늘었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애틀린 생산량을 평균 과거 3년치 대비해서 50에서 70%까지 공급을 엄청나게 늘려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공급에 대한 부담이 있었고 말씀 주신 대로 글로벌 경기 부준으로 수요가 급감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플라스틱 관련된 소비가 가장 큰 데가 중국인데 중국이 40% 이상 플라스틱 소비를 차지하는데 거기서 중국에서 소비가 거의 30% 이상 급감하고 가동은 그러니까 공급은 70%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그 갭인 40% 이상의 초과 공급 상황이 나온 상황이죠. 그래서 굉장히 재고가 쌓이고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유화학 업체 입장에서는 원재료로 쓰이는 이 애틀린의 가격도 적정 수준까지 올라야지 마진을 확보하는데 애틀린의 가격이 계속 판가가 떨어지는 면에서 손익분기점에도 미달하는 수준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애틀린의 손익분기점은 한 300불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간단한데 지금 여전히 최근에 원래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자재 가격정보에 가시면 여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올라왔는 수준인데도 200달러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굉장히 지금 소위 말하는 갭 스프레이드 갭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석유화학 공장 한 번 가동 중단되면 재가동할 때까지 최소한 15일 이상 걸리는데 화물연대 파업 때문에 연평균 1200억 넘게 생산 피해까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좀 부정적으로 미치고 있고 그래서 손익분기점이 예상하는 거는 올해 하반기는 회복이 될 것이다. 애틀린 관련돼서. 그런데 석유화학 업종은 조금 재미난 거는 그냥 기초 석유화학 제품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이브리드 화학 회사가 되고 있거든요. 2차전지 소재와 결합된다든지 태양광과 결합된다든지 IT OLED 소재랑 결합된다든지 그래서 순수 석유화학 업체들 말고 하나솔루션 같은 회사는 작년에 수익률이 좋았고요. 그다음에 2차전지 소재 땅과 연관되는 포스코키미컬 같은 회사는 작년에 굉장히 수익률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화학 회사 중에 신사업으로 기존의 석유화학 제품에서 나는 매출과 입보다 더 포지션이 커지는 회사들은 굉장히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석유화학주라고 해서 다 화학 관련 지금 재고가 쌓이는 이 업종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생각을 살짝 바꿔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주가는 안 갔어요. 맞습니다. 주가 자체는 굉장히 좀 부진했는데요. 전체 지금 최근 한 달간 어제자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어제자 하락한 것까지 반영하면 한 8% 정도 빠졌거든요. 그런데 화학 업종 상위 33개 업종의 평균은 한 12% 빠졌으니까 지수보다 훨씬 아웃퍼폼을 했고요. 그런데 반면에 그 와중에도 기초 석유화학 업종인 대한류와 미원SC 같은 회사들은 5%대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주목하는 회사는 첨가제나 방지제 쪽, 산화방지제 쪽으로 만드는 성원산업 같은 경우가 1%대 하락으로 굉장히 지수대비 선방을 했고요. 반면에 2차전지 모멘텀과 연결됐던 이수화학이라든지 동박, 응급바위의 소재를 만드는 동박을 만드는 회사인 SKC 같은 회사들은 지금 20% 넘게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지만 SKC나 이수화학도 내년에 실적, 올해 그러니까 이제 2013년에 실적 기대감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수화학은 전고체 물질이 황화수소 개발보다는 원래 이게 이수화학이라는 회사는 연성 알킬벤잔이라고 해서 세제에 들어가는 원료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런데 세제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폭풍 성장하지 않지만 굉장히 꾸준한 우리 생활 필수품이잖아요. 그리고 인도 관련돼서 원래 이수화학도 중국에 대한 모멘텀을 더 많이 받았는데 지금 새롭게 뜨고 있는 나라가 인도거든요. 그런데 인도 같은 경우는 세제 소비량이 연평균 5에서 8%까지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 SKC도 기초석유학 제품을 납품하긴 하지만 기초석유학 제품 중에 PO라고 폴리올레핀이라고 태양광이나 이런 특수 소재 쪽,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전자제품 중에 하이브리드 비싼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소재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도 같은 기초석유학 제품 중에 조금 고부가치를 생산하는 기업이니까 조금 더 차별화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일단 주가는 많이 내렸지만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고 보니까 최근에 글로벌 아이비들이 내놓는 리포트를 보니까 인도 쪽을 굉장히 주목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중국보다 더 큰 시장이니까 일단은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실적이 어떨지가 사실 가장 궁금한데 아무리 떨어지고 아무리 올랐다고 하더라도 실적 안 좋으면 시장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제일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주식을 투자할 때 첫째도 실적, 둘째도 실적, 셋째도 실적입니다. 그만큼 펀더멘탈이 가장 중요하고요. 결국 실적에 기반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물론 약간의 시차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3분기까지 누적 합산이 4대 석유학 회사죠. LG화학,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학, 하나솔루션의 합산 영업이익이 4조 한 8,600억대로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8조, 전년 동기 한 8조니까 지금 거의 40% 넘게 급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 작년 석유학 업체들이 세계 경기 회복세, 그러니까 작년은 좋았습니다. 작년에 좋았는데 이 부분이 올해부터 2022년 한 6월달부터 2분기 실적부터 직격탄을 맞았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역시 2차전지 소재단, 첨단 소재하고 소위 말하는 LG애너지솔루션의 지분법 가치, 그다음에 양극재에 대한 굉장히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이 부분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7.1% 증가하는 수준을 보여줬고요. 올해는 2023년에는 석유학 사업부가 한 9천억 정도 이익을 낸다 치면 전지 사업부의 지분 가치랑 그다음에 LG애너지솔루션의 양극재, 첨단 전지 소재 사업부의 영업이익 합산이 한 3조를 넘을 것으로 예상돼서 올해 처음으로 석유학을 완전 뛰어넘는 전지 소재 회사로 탈바꿈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LG화학은 기초 석유학 회사보다는 2차전지 소재단으로 보는 게 밸류에이션을 주는 게 맞는 것 같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드디어 올해 대규모 흑자 전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4분기까지 올해, 그러니까 2022년 작년 4분기까지는 한 800억대 이상의 적자를 예상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한 1,500억 이상의 흑자 전환을 예상을 하고 있고 금호 석유학도 올해 4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4% 이상 영업이 급감을 예상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올해보다 훨씬 더 좋을 것을 실적이 턴 아라운드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볼지가 사실 궁금한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업황 자체는 좋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의 시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도 나오고 있고 종목을 선택하는 일도 사실은 좀 어려운 일이거든요. 어떤 종목 보세요? 맞습니다. 주가가 싼 것만큼 좋은 모멘텀은 없긴 한데 그런데 이게 계속 쌀 거냐, 앞으로 밸류에이션을 제대로 부여받을 거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초 석유학 업종 중에는 잘 몰라요. 옛날 구 대림 석유학인데요. DL로 이름 바뀌었거든요. 건설사도 DL, E&C로 바뀐 것처럼. DL 같은 경우가 캐파가 엄청나게 늘어난 기보다는 크레이톤이라는 회사를 인수했거든요. 그런데 크레이톤이 진짜 재미난 회사가 소나무 펄프의 원료를 써서 석유학 제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화장품에도 들어가고 향수에도 들어가고 바이오, 디제이 요새 뜨는 친환경 원료,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페인트, 그다음에 접착제나 윤활류 이런 관련된 다양한, 꼭 이런 건조제 쪽이 아닌 다양한 기초 생활 소재와 관련된 제품의 원제로 딴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당연히 소나무 펄프 부산물로 쓰니까 소위 말하는 에탄 크래커, ECC나 나프타 크래커, NCC처럼 유가에 반영돼서 원가가 들쑥날쑥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ECC나 NCC가 원가를 올려서 기초 석유학 제품 가격을 올리면 이 회사는 소나무 펄프 부산물이기 때문에 원가는 그대로인데 그냥 제품 가격만 올리는 그런 효과거든요. 다른 경쟁사들이 ECC나 NCC로 가격을 올릴 때 이 회사도 똑같이 가격을 올리는데 원제로인 소나무 펄프가 워낙 싸니까 그만큼 판가, 원제로와 판매 가격의 차이는 훨씬 더 큰 거거든요. 마진이 더 많이 남는 거군요. 마진이 훨씬 많이 남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진이 굉장히 많이 남는 구조라서 이 회사가 소위 말하는 크래툰의 본격적인 실적이 반영되는 게 올해, 그러니까 작년 4분기거든요. 2022년 4분기부터거든요. 제대로 실적이 아직 정확하게 100% 다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내년에 실적이 좋아질 걸 보고 크래툰이 얼마나 큰 회사냐면 매출 한 2조의 영업이 한 5천억까지 나는 회사입니다. 엄청난 큰 회사고요. 소위 말하는 이런 아까 말씀드린 유난류나 화장품이나 이런 페인트나 이런 데 들어가는 소재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소나무 펄프 부산물 원료라는 폴리부텐이라는 거를 전체 매출단에서 20% 미만에서 지금 크래툰 인수하면서 매출이 이게 51%까지 올라가고요. 말씀 주신 대로 굉장히 마진이 좋다. 다른 기초 석유학 제품 마진이 6%에서 8% 정도 나온다면 이 회사는 마진율만 15% 이상 나오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마진이 좋은 회사고 그리고 이 회사도 당연히 증설을 합니다. 연간 한 5만 톤 크래툰 인수하면서 연간 5만 톤에서 지금 한 10만 톤까지 지금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우디에도 지금 국내 이런 폴리부텐 관련된 또 증설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 유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이런 회사는 스페셜 화학 제품을 만드는 회사니까 계속 지금 좋은 상황이고요. 크래툰 비중이 아마 80%까지 전체 이 DL 사업부에서 80%까지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DL 에너지라고 자회사 갖고 있는데 이 회사도 소위 말하는 LNG 발전 관련돼서 미국, 호주, 칠레에 위치한 이런 발전소가 5개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이 관련된 것도 영업인율 여기도 한 11% 정도 나오는 회사거든요. DL 에너지랑 에너지 관련된 회사도 계속 주목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크래툰을 가지고 온 게 어떻게 보면 신의 한수였는데 그렇다면 이 기업의 주가가 사실 가장 중요하거든요. 매수 밴드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기업을 소개를 해주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좋은 물론 포인트도 많습니다마는 악재도 분명히 있거든요. 악재가 어떤 건지 그리고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를 알고 사실은 투자에 임하는 게 요즘 시장에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좀 예리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유가가 만약에 지금 제가 예상하는 거는 80에서 100불 정도 예상하는데 유가가 갑자기 110불 이상 이렇게 뜬다. 그러면 유가 올라가는 거에 따른 소위 말하는 레깅 효과가 좀 줄어들 확률은 있어요. 그러니까 적정 구간에 유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 회사가 원가가 떨어지는 효과를 보는 건데 만약에 유가가 너무 빠지거나 너무 가격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80에서 100불 이상을 벗어나서 120불로 간다든지 유가가 60불 지금 한 78불 수준인데 60불 이상으로 막 극도로 떨어진다고 하면 이 회사가 가지는 원가 마진에 대한 메리트가 좀 없어지는 거죠. 다른 석유화 업체에 대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핵심 원재료가 석탄에서 나온 CTO 콜타르라고 하는 이거에서 75% 이상을 장기로 계약했는데 이 가격 또한 만약에 너무 가격이 오른다고 하면 가격을 재조정해서 계약을 다시 맺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석유화, 소위 말하는 석유, 유가 못지않게 석탄의 가격도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가격 밴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가격은 지금 사실 그때 롯데케미칼하고 효성화 아까 상위 종목에 대한유화 롯데케미칼이 있었는데 그런 회사들 잠깐 올라갈 때 이 회사도 잠깐 반짝했다가 지금은 아주 옆으로 계속 기고 있는 구간이에요. 저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저는 지금 가격대는 부담 없는 가격대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 5만 3천 원에서 5만 9천 원까지는 분할로 매수하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한 2, 3% 더 올라도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7만 5천 원을 보고 있습니다. 정고점이 7만 1,200원 구간인데 그 정도 가격은 충분히 넘을 거라고 보고 있고 손절선은 한 15% 마이너스 구간입니다. 손절선은 5만 2천 원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도 매출과 이익이 내년에 그냥 연평균 40%씩 증가하는 회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경기 침체 이렇게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는 종목들은 꾸준히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훈훈한 주식의 김재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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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